네, 핫스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핫스톤 랭크전을 해볼건데요. 최근에 악마사냥꾼이 새로 출시됐다고 해서 저도 악마사냥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대로 지금 악마사냥꾼 덱 이런저런 덱이 있는데 나머지 덱들은 예전에 돌리다가 한동안 지금 접속을 못하다가 최근에 요 신규 직업 출시 마쳐 들어와봤는데 보시는대로 깜빡아 나있네요. 그쵸. 지금 야생에서만 돌려라. 와일드 돌려라 나오고 일단 제가 만들어본 악마사냥꾼 덱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악마사냥꾼 덱이 나오고 나서 악마사냥꾼 덱을 몇번 돌려보니까 추종자 기능을 잘 써야될 것 같더라구요. 추종자 기능이 뭐냐 양사이드에 드로우대에는 양사이드에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카드들이 추가 능력을 발휘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결론은 초반 픽을 잘해야 된다. 멀리건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고코 이런거 빼주고 빼줍니다. 빼줍니다. 이 정도 갖고 갈까요? 갖고 갈까요? 처음에 들고 갈 때 아웃캐스트 추종자 기능이 없는 것들 중에 저코들을 들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거 굉장히 쓸만해요. 이 카드는 영웅이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할때마다 공격력이 일씩 늘어납니다. 하고 달릴게요. 여기서 쓸만한 카드가 뭐가 있냐 지금 이 카드 3개 중에 1개를 뽑으면 그 뽑힌 카드가 다음 턴에 바로 들어오대요. 그래서 다음 턴에 들어오면 뽑는다. 이거 치면은 어 상대 천승 성기사 아 잘 돌아가야 될텐데 제 덱이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투페이스 저 영웅 가장자리에 이렇게 금색으로 치여져 있는 500승 차이정이다. 오 이거 신규 카드 신규 전설 카드 되는 건 누구야 뭐 쉴드가 쳐지고 죽음의 메아리가 머거그 프라임 인투어덱 인투어덱 죽으면서 뭐 하나 카드를 본인 덱에 집어넣네요 일단 이렇게 되고 공격력이 2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저 보호막은 벗겨놓고 싶은데 납니다. 다음 턴에 뭘 뽑을거냐 다음 턴에 뽑을거 3코 4코 돌진 입고 벗겨놓고 돌진 달립니다. 이 악마 사냥꾼 덱을 몇번 돌려보니까 이 덱은 일단 상대 명치를 달려야되요 제 생각에는 상대 명치를 달려야될 것 같고 뭐가 나오네 육삼짜리 최고론가 나오네 뭐지 보호막 있고 전투의 함성 배틀크라이가 4마리를 헉 멀롱 4마리를 소환하고 보호막을 씌우는 4마리가 소환되는거? 어쨌든 아까 예정대로 이거 얘도 보시면 아웃케이스트 써있는데 이게 바로 추방자 능력 능력입니다 얘가 가장자리 비추하면은 바로 그리고 무적에다가 돌진 무적에다가 돌진 무적에 돌진 무적에 돌진 명치명치 명치 꽂아주고요 이 성... 성기사가 힐링 아... 공격력 오케이 일단 두개 뺐죠 카드 뽑고 공격력 생명치 2,2 증가 상대는 상대는 지금 이 카드를 정리해주길 바랄텐데 저 카드를 굳이 정리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달릴겁니다 달릴겁니다 달릴거고 어... 네 다음 턴은 아니고 다음번에 낼 악마 다음번에 낼 악마 다음번에 낼 악마의 비용을 이 줄여주는거 얘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낼 악마 여기까지는 확정이고 달릴거고요 여기까지 확정 얘를 써주냐 말은이야 상대 지금 힐카드 없으면 털립니다 명치 많이 털렸죠 12 남았어요 12 급해요 지금 상대 급합니다 지금 힐카드 샀죠 힐카드 생명인종 흡수 능력이 있는 카드를 냈고 여기서 안광 아 안광 괜찮아요 내주고 써줍니다 달릴게요 달립니다 상대 덱 상대 덱도 되게 괜찮은데 지금 악마 사냥꾼덱 카드들이 원치 세서 명치만 효율적으로 때리면 아 이게 힐하네 뭐만 뭐만 거야 1 1 플러스에다가 지혜 지축 지혜 축복 이건 공격하면 드로우하게 되는 카드예요 3 빨고 3 빨고 잠깐만 주구의 메오리오 들어가있네 자 남은 마라 4 이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불단의 캐골로 달립니다 오케이 도발 업고 끝난 것 같은데 4 딜에 6 딜에 7 딜 끝났죠? 끝날지만 써줍니다 인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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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긴 김에 보여드릴게요 알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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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자 알트러스 이 카드는 사이드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칼을 쓰면은 알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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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